여러분 안녕하세요. 첫눈에 반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 바로 결혼을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도 첫눈에 반한 물건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고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산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친구분을 소개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번에도 친구분이 실기업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실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로 있느니 차라리 공장을 하나 사서 월세 내는 돈으로 은행 이자를 내면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좋은 마음에 저희 고객님이 친구분을 소개해 주셔서 저는 그 친구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시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동네 지산을 알아보니 분양하는 물건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마지막으로 입주하고 있는 지산이 있는데 중간에 분양하고 있는 물건도 없었고 내년에나 분양하는 물건이 있는데 평당 1300만원 그런데 내년까지 기다리기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뵀습니다. 그런데 딱 사무실에 들어섰더니 실평수 40평 대표님 사무실이 엄청 멋있어요. 사장실이 엄청 멋있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또 있었어요. 거기 넓고 그리고 회의실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평수 40평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어떤 걸 원하세요? 그랬더니 실평수 40, 50평 이런 거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침 브리핑 하려고 자료를 정리해 간 것이 이번에 입주 기간이에요. 입주 기간인데 인터넷에는 12월에 입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입주 기간이고 평수가 비슷해요. 한 실평수 50평. 대표님 이거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가까우니까 한번 가서 봅시다. 이랬어요. 차를 타고 갔더니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가봤더니 코너, 코너 좋잖아요. 사거리 코너에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예요. 거기다가 공부상으로는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 1층이에요. 지하 2층인 줄 알았더니 1층이잖아요. 거기다가 앞에 커다란 정원이 있는 거예요. 딱 보시더니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첫눈에 반한 케이스입니다. 첫눈에 딱 반하고 이거 놓칠까봐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는 상대방 부동산의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너무 비싸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금리를 알아보시더니 너무나 놀라신 거예요. 이자가 7%. 6억 7천 정도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내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는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러분 남녀가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찌릿찌릿. 그렇다고 무조건 결혼합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몇 번 만나보고 몇 번 만나보고 몇 번 만나야 돼요. 이분이 빛이 있는지 이분이 뭐 또 유부남인지 이분이 뭐 또 애가 있는지 이분이 무슨 하자가 있는지 그걸 여러 번 만나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첫눈에 반했다고 그냥 다음날 결혼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너무 반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을 알아보니 7%대 이자고 이것만 걱정인 게 아니에요. 상대방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다 갚아버리셨대요. 중도금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그분한테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은행 지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점장님 은행 중도금 대출을 갚으면 대출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은행 지점장님 말씀으로는 매도자한테도 안 나오고 매수자한테도 안 나와요. 얼굴 나간다. 나가라. 나왔네요. 네. 어이구 예쁘시네요. 지점장님 바쁘세요? 괜찮습니다. 중도금을 두 분 다 갚으셨다네. 그러면 중도금을 갚으면 대출이 이분들은 40%밖에 안 나와요? 최근에 그걸 중도금을 갚았어요. 그 매도자가 최근에 갚았는 거는 대출에서 제외해버리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은행을 바꿔도? 바꿔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갚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 자금이에요. 우리 사업자 대출이고 시설 자금이에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돈이 많아. 그러면 왜 대출을 해주겠어요? 사업하는 분이 돈이 부족하니까 그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분이 사업을 하고도 남는 돈이 있어. 그럼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중도금을 전환대출 대환대출로 해야만 이게 대출이 나와요. 그런데 상대방 부동산은 대출이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게 원래는 안 되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여튼 한 번 돈이 넘어가면 주기가 어려워요. 분양은 신탁사에 돈을 넣기 때문에 분양대행사 저희 같은 분양대행사가 있고 그 다음 시행사 신탁사 이렇게 세 명이 걸려 있으니까 신탁사가 이 돈을 잘 맡아놓고 있다가 계약하신 분이 하자 없이 나 이거 계약 안 할 거야. 계약서도 안 썼어. 그럼 바로 돌려줘요. 그런데 이건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은 뭘 안 썼어도 돈이 들어오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말씀은 부동산 계약할 때 아무리 첫눈에 반해도 그걸 바로 계약하시면 안 된다. 걸어서 그것도 걸어서 다섯 번 이상 가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사담인데 어떤 분이 예전에 카페를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딱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그래서 계약을 딱 했는데 딱 카페를 열어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 사람들이 다 알바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가봐야 돼요. 부동산이 데려갈 때 한 번 가보고 그 전에 한 번 가보고 자기 마음대로 또 아무때나 막 가보고 밤에 가보고 낮에 가보고 막 이렇게 가보셔야 돼요. 청년에 반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은행에 알아본 결과 대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금리가 또 비싸니까 이분은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싫어.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 사람이 막 너무 싫잖아요. 아닌가? 조금 싫은가? 하여튼 너무 싫다 보니까 이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해결책이 매도자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등기를 치려고 하십니다. 등기를 치면 얘가 새로 매매가 돼요. 매매가 되면 사시는 분이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그 물건이 싫은 거예요. 이제는 콩깍지가 벗겨지다 보니 그냥 싫어.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할 때도 첫눈에 반했다고 무조건 그냥 내일 당장 결혼하지 않듯이 결혼하겠다고 각서 써주지 않듯이 집도 똑같다. 첫눈에 반했다고 그날 바로 돈 쓰고 계약하지 말아라. 적어도 다섯 번 이상 그 현장을 따로 가보고 혼자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해라. 두 번째 두 번째 팁은 중도금은 미리 갚지 마세요. 중도금을 미리 갚으면 대환대출이 안 됩니다. 입주 기간부터는 중도금 대출을 우리가 내야 돼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등기 안 치고 팔 생각이 있으시다면 몇 푼의 이자를 더 내시는 게 좋습니다. 몇 푼 그 이자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의 꿀팁 중도금 중간에 갚지 마세요. 두 번째 꿀팁 첫눈에 반했다고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적어도 걸어서 다섯 번 이상 가보시고 계약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